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 손잡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뛰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MR이 아니라 기타 세션 분께서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너무 멋있다. 네, 오늘 저희 목소리에 아름다운 연주를 더해주실 기타 김현석 닌이시고요. 수고하세요. 너무나도 바쁘신 분인데 오늘 저희 멜로디베이 라이브 연습되었는데 오늘 바쁜 시간을 무려 세 번이나 빼주셨답니다. 모두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네, 데스티니 차일드의 이모션 들려드릴게요.